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하는 데뷔 앨범, 어떤 앨범인지 그리고 타이틀곡이 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곡들은 EP 앨범인데요.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타이틀곡 나비는 고양이와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예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나비가 그렇구나. 나비. 나비. 네, 맞아요. 저는 비비 노래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노래가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앨범과 비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기자님들과 응답 시간에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은 비비의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숙소입니다. 마이크 여러분에게 caregiver 나비 모양이에요 여기? 단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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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만큼 받아주실까요? 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소소 불태 아 나비 모양이에요 여기? 단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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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유기만큼 받아주실까요? 주황